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아이고! 몰드하게 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한 번만! 끝났잖아 했잖아! 끝까지 오픈 게임을 하기 전까지. 내가 오늘이 하면 너가 깐텐츠해. 오늘의! 깐텐츠. 아 똑바로. 오늘의! 깐텐츠. 이 새끼 전에 비없어. 오늘의! 깐텐츠! 귀여워. 졌어요 제가. 졌습니다. 나도 억지로 한 번 만져봤거든? 아 굉장히 이게.. 이게 쉽지 말았는데.. 뭔데요? 오늘의 깐텐츠. 완성된 음식 대 재료. 완성된 음식 대 재료. 재료. 네. 오늘의 게임은 뭔가요? ASMR 소리 듣고 음식 맡기.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정답. 팍핑 호박. 팽핑 호박. 뭐야? 왜 소리하는데가 넘어지겠다. 정답. 짜장면. 땡. 정답. 나였다면. 나의 신경. 정답. 스파게티. 정답. 이거 왜.. 왜 진지해. 이겨야 되니까. 오늘 먹는데 침이 많이 나. 쓰라고 불러? 쏜다. 쉿. 실속이 없어. 판빵에 맞추네? 아 문제. 아침입니다. ứ. buzz. 퍽. 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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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 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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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인지 간장인지. 어? 됐잖아. 됐잖아. 이거! 양념 게장! 으아아아아아. 효아. 와아. 칠 뻔 했다. 와 엄마 마지막 문제 어? 거기서 거기 갔냐? 후기가 다 똑같아 어? 고통 쨍 튀긴 거 같아 이걸 해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때문에? 머릿속에 회오리 감자 생각하고 싶어 자 그러면 제가 완성된 음식 저는 재료!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와아! 와 씨 와 젓가락 좀 들어 이걸 죽이 끓였다 뭐야 이거는? 날개란이냐? 삶은 계란이야? 날개란이냐? 날개란이냐? 아 씨 밥도 쌀로 뒀어 쌀이 뭐야 이게? 입 안에서 섞어 놓으시면 돼요 아 근데 이거 김밥이 좀 특이하다 아 먹고 가겠단 말이야 배 좀 채우고 그다음 버려야지 맨 끝에 컵 갑니다 재료 하나 바꾸기 잠깐만요 그러면 면을 면만 빼야 면만 가져가야지 면만 싹 다 가져가면 되는 거야? 공통하게 해야 되니까 한입만! 면은 내가 다 가져갈게 일단 들어가 아 잠깐만 10초간 바꿔 먹게 10끼를 다 쳐 첫 번부터 이렇게 장난질 하면 안 돼 아깝다 아깝다 너 괜찮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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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이 약간 안그러니까 헛어내 막말로 면을 만들어먹는 거야 만들어야지 안다 먹어 바로 라면인데? 이거랑 김밥 먹으니까 그냥 라면 먹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라면 먹어. 밥 대신 라면이 들어갑니다. 맛살 넣고 단무지 넣고 이거 뭐야? 맛있겠다. 왜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막말고 빈터도. 각자 먹방을 열심히 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좀 못 먹는 게 없대. 뭐야? 무대 출시야? 와, 이 친구들 진짜 장난이 제대로 친다. 익은 걸 좀 갖다 줘. 너무 오리지널 아니야, 이거는? 어? 라면 사례 추가요. 어? 어? 부대찌개를 쓰고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나도 이거 줘, 밥. 와, 너무 맛있어. 제가 이런데로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먹말로. 이렇게 싹. 싹. 먹어볼게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차가워, 차가워. 완전 차가워. 음. 음. 완전히 안 먹느니만 먹네. 아, 라면 완성. 와. 얘는 오늘 게임이 이겼다. 음. 와. 고백찌개는 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양파를 먹어봐. 꼬박꼬박. 사과하면 안 나. 오늘은 내가 당하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만약에 진짜 사과처럼 먹는다. 그러면 한 입만을 이렇게 한 번 주세요. 오. 오. 오케이. 인정. 봤죠? 봤죠? 무슨 말인 tenho 계세요? 이게 왜 기 cloak 잡지? 어? fantastis. 타구요! 사과요. 그렇죠. 어? 아무런ата 이렇게 먹어야 돼? 비슷해. 너무 자اف Representative. 어? 부러워.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오케이 그러면 한시만 기다려드릴게요. 대신 제가 뽑아드릴게요. 오케이! 보여주세요! 미안하다 친구야. 몰카? 거짓말 그냥 먹을게. 자 파인애플! 오늘 부디댄! 이빨로 해먹으세요. 이빨로는 못하고요? 오늘! 이빨로는 못하고요? 이빨로는 못하고요? 이빨로는 못하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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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열받은 거 아니지? 야! 혼들.. 저.. 말려x2 말려x3 지금 너희한테 화났잖아. 뭐라는 시위 아니야. 이거 지금! 호흡은 머릿결 좀 하지마. 아 그래도 칼 주네요. 칼. 야 먹어보자 한 번 야 니꺼나 먹어 내꺼 신경쓰야 오 야 됐다? 이윽 쉬운걸 내가 깨고 있었단 말이야 오 야 됐다? 오 됐다? 안익었다? 아 내가 한개도 안익었다 다친거야? 싸운건 아닌데? 파는걸 사와! 자연에서 그냥 하얀색 파인애플이 있잖아 한 번 넣어봐라? 입었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기인열전 해봤는데 다음에도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재밌고 맛있는 기인열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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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